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고난 앞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는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리아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는 종계아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함락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진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하나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다라는 것은 경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면 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환란 날에 나를 도우실 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자연재해가 있고 또 급변한 세계정세 가운데 대한민국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힘들면이 있을지라도 환란 중에 도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지 않을 때부터 우리의 생에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제요? 고난이 있을 때, 힘들면이 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근간의 아픔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안됩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는 성소인 강단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소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성인 교회를 하나님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환란 중에 교회의 중심 신앙, 환란 중에 예배의 중심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내 삶을 바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환란을 당할 때 내 편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물리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섬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이 바로 옆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처럼 가정의 성도들을 가정의 식구들을 대하시고 또 이웃의 친구들을 대하시고 직장인들을 대하여 그들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세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세서 3장 23절 24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 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 안에는 실제로 시내가 없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성 안에 한 시내가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는 물이 흐른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습니까 우리 가정에 힘듦이 있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아무리 저분이 편안하게 보여도 그 마음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경기입니까 가게 문이 닫힙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는 신해가 흐르는데 축복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다른 곳에서 오물주물함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말씀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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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보다도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새 힘을 얻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란 날에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죽게 되는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속적으로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에 영적인 세임과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왠지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잊어버리면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5절의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속에 힘이 되시면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는데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으면 내 심령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면 어떤 고난이 내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전체가 흔들린 만큼 힘들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가정에 계시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련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밤이 좋은 시대 아닙니다 밤 밤분화가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종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고시시험을 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취업하는 면접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전적인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교회가 힘있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위하고 내가 피할 수 있는 성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아멘 아멘 보세요 문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랬어요 똥똥거리는 힘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생각해보면 북녘당을 생각해보세요 틈만 나면 버튼을 눌러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북녘당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의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보면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누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셔서 이제 그만 적들이 떠드는 소리를 아무리 크게 내어서 땅이 흔들린 만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뒤틀려서 오늘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뒤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하면 악한 모든 세력들은 한순간에 망해진다는 것입니다 북녘당도 한순간에 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얻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적군에서 포위가 되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니까 모든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의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방관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희 가정은 안되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 이제 병약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저 인생은 포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방관하지 마세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부흥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 인생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사장님이 주님을 몰라도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세요 우리 직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잘 모르고 부모가 주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에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국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아멘이 약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내 인생을 돕는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포기하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물질의 문제가 우리 가정을 덮치고 있으니 우리 자녀의 문제가 내 가정을 덮치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부터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현실은 아주 암담합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력 속에 허우적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존귀한 분 되시면 바로 그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그저 예물만 드리면 됩니까? 봉사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특별히 환란 날에 어려움의 날에 내 인생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삶을 얼음 만져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여우와의 행적을 불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아멘 그래서 시인은 오늘 10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주인이심을 기억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와서 여우와의 행적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때는 우리 성교 팀들이 자신이 만난 성교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그 간증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신이 주인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와서 여우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자기 혼자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느끼고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홍해 앞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삶에 어떤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신지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오늘 10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고난을 만나면 너무너무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가만히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묵상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은혜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신 분도 있고 최근에 신앙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내 삶에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로 축복하시는지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47년 된 에덴교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에덴교에 어렵고 힘든 일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기적적인 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홀로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으면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어려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덴교의 주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지막까지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에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